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백자라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십니까? 네 그 아닙니다 아 아니시구나 트로트 가수는 아니시고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잘 되십니까? 잘 안됩니다 구독자 수는? 구독자가 지금 한 850 5만이 목표입니다 5만 백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풍자 쪽 왜 이걸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? 아 저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아 할 일이 없었어요 조회수가 높거나 반응이 좋은 게 뭡니까? 제일 좋았던 거 아베 마스크 이번에 정의 기억년대 아 그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가지고 나오신 노래는 제목이 뭡니까? 오늘은 춘장트롯 가지고 왔습니다 춘장트롯 몰라 장무원님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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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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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처가 싫어 검찰개혁 너무 싫어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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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 검찰 좋아 떡뻥 세껌 좋아 radio 내 마누라를 찾고 건들지 마요 돈벌때문 건들지 마요 뭐든 뒤져 청와대 엎어 검찰왕국 건설할 테야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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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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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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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처가 싫어 검찰개혁 너무 싫어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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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검찰 좋아 떡껌 새껌 좋아요 대마누라 자꾸 건들지 마요 돈 벌 때는 건들지 마요 뭐든 뒤져 청와대 엎어 검찰왕국 건설할 테야 검찰왕국 건설할 테야 내가 대통령이 될 테야 짜장면 시켜 먹을 테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짜장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온라인 촛불에 고정으로 출연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불러주시면 열심히 오겠습니다 네 출연료는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지 출연료는 트로트 가수의 준에서 주십니다 다음번에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모금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곡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습니다 밥먹고 먹으니까 이거 메인